고고! 시작! 아직 안 들어오셨어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요 제가 먼저 들어줄게 인사를 하나, 둘, 셋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, 2, 3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신선 받았어요 우리 저는 소감 말했잖아요 저만 얘기해서 다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? 수준이부터 저는 소감 때 제가 얘기하면 소연이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소연이가 부담감이 컸을 거고 리더라서 고생도 많이 했을텐데 항상 좋은 거 써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고맙습니다 수상하수수감은 수준한테 시키는 걸로 그래요 제가 똑같이 이거 똑같이 볼게요 다음 민니언니 방금 저 한국어를 하는데 혹시 태국어로 해야 되나요? 해도 돼요 되나? 오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코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저희에게 좋은 여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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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우길 일단은 정말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해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진짜 저는 제일 감사해야 하는게 우리 멤버들이에요 멤버들 진짜 뭔가 이런 상 받을마다 옛날에 연습생 같이 연습했던 그거 같이 생각나요 다들 고생 많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상 다음 상이래요 다음번 언니도 부탁했고 부탁할게요 다음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더 멋진 모습을 보러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한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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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세요 오늘 레버랜드 영원님은 지시로 없잖아 진혜는 정지 워미화의 효이 공짜 놀이다 쓰윤님은 아이님은 와이님은 와이님은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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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주세요 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이들 네 여러분 저는 수아입니다 내 차예요 여러분 잠시만 여러분 진짜 이렇게 큰 성 받을 수 있게 우리 네버랜드 우리 네버랜드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오래오래 함께하고 저희 여성맨 부모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맞언니 수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감 한 마디 해 줄게요 황우는 황우 소리 없어요? 한마디 한마디 시작 네버랜드 네버랜드분들 우리 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메이크업 셀 우리 스타이스 언니들 그리고 매니저 오빠들 그리고 회사 시국분들 회사 시국분들 다 감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원 언니들도 그리고 회원 언니 언니도 다 봐 우리 제가 그렇게 예쁘게 꾸미 꾸며주셔가지고 꾸며 꾸며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자자 자자 여러분 여러분 다 주세요 네 저희 오늘 자 우리 멤버들 다 1년 1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다들 너무 고생했고 맞아요 다들 축하하고 네 우리 다음 더 열심히 준비해서 네 네 또 만나러 와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다시 수아가 잠시만요 시작 조금만 아 조금만 아니 얘가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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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안녕 고마워요 안녕 와님은 사랑해 고건 가 I love you 조심히 가요 I see you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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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 키스 수아트 수아트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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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